그러면은 오랜만에 꼴대차 한 번. 먼저 꼴대차 먼저. 그럼 오늘 누구지? 꼴등이 잠깐만 오늘 그러면. 꼴등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마스 꼴찌. 꼴찌 빌런. 그 빌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꼴찌인데 저렇게. 5월 30일에. 꼴찌의 맛.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동현 씨가. 방법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쓰시고. 볼펜을 여기 뒤에다 사실 껴야 돼. 뒤에다 사실 껴야 돼. 여기다 쓰면 잘 안 돼요. 볼펜을 귀에 잡기라고요? 왜 끼는지를 얘기해줘야지. 왜 끼는지를 해. 왜 끼는지를 해. 왜 끼워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설명한 거 어려워. 나이 설명을 해. 확실히 배우랑 우리 동현이가 좌우 대칭 뭐고 딱 맞춰줬어요.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골드찬. 나 홀로 봤어. 으쨰. 소리 다 올린 거 맞아? 왜 잘 안 들렸지? 잘 안 들렸어. 아닌데, 올렸는데? 잠깐만요, 준현 씨 뭐 하나 들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준현 씨 뭐 하나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듣는 거 아닌가요? 안 들렸으니? 아니, 아니야. 이거 빼시면 돼요. 이거 빼시면 돼요. 이거 빼시면 돼요. 아니, 아니야. 너무 안 들렸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를. 여기다 위에다 줘야 되는데. 귀 구멍에다 이렇게 해 주셔.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저거 어떡하지? 아니, 진짜. 아니, 준현 씨. 귀를 막고 와, 총 쏘자. 아니, 귀를 막으면 어떡해. 아니, 귀를 막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빌런인가 봐. 이병헌 총 내려놔, 너 총 내려놔요. 아니, 나도 맨날 그렇게 하는데. 놀 돈이 빌런. 빌런이야, 빌런. 아니, 저도 맨날 거기다 대는데요. 아니, 근데 저도 종이 들고 봤는데. 키 말대로 앞에도 무너지는 내 마음을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저 마음을 앞에 무너지는 이런 것보다 헝클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 그래. 헝클어진 내 마음. 헝클어진 마음을 나눠줘서 달래며. 그리고 저 둔채가 아니고 마지막에 선채 아니에요? 뭐뭐뭐뭐 선채라고 들었는데 나는. 채는 맞아, 근데. 준혁이, 준혁이 들었어. 좀 들었습니까? 근데 앞부분에 남너의 모습으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우리 이색적인 장소를 좋아하는 규필이가. 들었답니다. 이색적으로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지금. 자, 우리의 초롱이. 발표. 우리의 초롱이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내 마음을 나 혼자서 달래며. 어? 저기 적혀있네. 뭐야? 저기 적혀있네. 뭐야? 저 적혀있네. 저랑 좀 비슷한데. 죄송합니다. 저랑 좀 비슷해요. 동현이 형 아니야 그냥? 그냥 세 분 다 동현이 형 아니야. 잠깐만요. 저기 적혀있네. 저거 들었잖아. 나 혼자서래. 아, 나 혼자서. 네? 저거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나 혼자서 맞아요. 네. 나 혼자서. 나 혼자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2차 때 다시 하면 되고. 일단은 채워서 우리가 도전을. 빨리 채워서. 우연히 바라보고 선 채? 바라보고 선 채? 답답한 내 마음을. 답답한 뭐 이런 거로 가. 답답한. 답답한. 일단 중답을. 일단 이렇게 적었으면 원샷의 주인공. 동협 씨 출발합니다. 아, 뻥튀기버치. 어쩔 수 없어. 영광스럽게. 아니, 힘좋게 가는 거죠. 원샷인데. 1차 도전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도전. 플러. 주세요. 난 너의 모습을 우연히 바라보고 선 채. 답답한 내 마음을 나 혼자서 달래며. 와, 똑같아. 네. 땀나. 우찌도 따지지도 않고. 진짜 선생님이셨구만. 동협, 동협.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1등 원샷까지 받았거든요, 오늘. 뭘까요? 아휴. 아휴, 진짜. 아휴. 기분 나쁘었어. 실패. 우리가 이게 진짜 강매이가 좀 맞았어. 맞 좀 보세요. 또 나눔입니다, 나눔. 이렇게 되면 실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횡님량이 절반을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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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약간... 오징어가 콩나물에서 또 나오는 시원함이 있거든요. 물어보시죠. 미나리 전. 향긋하죠, 향긋해. 아이짜. 뿜블이 졌다. 전 장난 아닌가 보네. 야, 이럴 줄 알았어. 밀가루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미나리 향만 느껴져요. 아삭아삭한 게 다 느껴져요.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간다, 간다 찍어, 3단 먹어요, 3단씩. 미나리 많이 먹어야 돼, 진짜로. 자, 계속해서 시원한 먹방을 즐겨주시고 여러분께 6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어? 뭐야? 뭐야, 또? 붐채도사 뭐야? 어? 뭐야? 뭐야, 또? 붐채도사 뭐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붐채로 막 이렇게. 에헤이. 붐채도사는 부채.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 두 글자. 연속도 괜찮고 따로도 괜찮습니다. 붐채를 펼쳤다 접었다 춤을 추며 대놓고 보여 드릴게요. 어? 붐채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붐채가 좀 접었다 펼다가 어려울 텐데.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렇게 해, 양손으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럼 전체 띄어쓰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맞아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왜 그래요? 아니, 붐채를 보기엔 좀. 그러니까 용이. 우리 손님은 뭐한테 좀. 네, 붐채도시3. 먼저 우리 준혁 씨 원하는 거 있습니까? 전체 띄어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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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씨가. 82년 사다. 친구, 친구. 아, 진짜요? 아, 붐채도사.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게 지금 좀 나왔거든요, 후보진이. 전, 전체 띄어쓰기. 전 띄어쓰기. 전 띄어쓰기. 오케이. 그렇다면 전 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띄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물아홉 글자. 보여주세요. 갈라쇼. 이렇게 갈랐습니다. 어? 모습을이 아니네? 아이구야. 자, 뭐 사고 난 부분이 있죠? 미처 말고. 답답한 양이라. 내 마음을 나 혼자 달래며. 앞에 네 글자. 그렇지, 네 글자가 있지. 네. 내 마음을 앞에 네 글자가 있고. 답답한 거 다 지우고. 너 모습을이 아니네? 난 너의 모습으로. 우연히도 아니야. 모습들을? 난 너의 모습들을. 어? 아까 탱구 모습들을이라고 쓰지 않았나? 잠깐 뒷모습이다. 꿈꾸할 사람의 뒷모습을 봐. 모습들을. 모습들을이지. 모습들을이야? 아니, 모습들을. 뒷모습인 것 같은데? 나는 너의 뒷모습을. 뒷모습같아요? 나는 너의 뒷모습같아요? 자, 유진쓰. 유진쓰. 조금만, 조금만. 뒷모습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옥에서 온 유진쓰. 지옥에서 온 유진쓰. 저는 뒷모습을 보랍니다. 지옥에서 온 유진쓰. 지옥에서 온 유진쓰. 지옥에서 온 유진쓰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오랜만에 한번 나눠서 들어볼까요? 그래 그래 동협이 형 왼쪽은 둘째 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둘째 줄 연기자 우리 다섯 분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분들은 앞부분 오케이 첫 번째 줄 그다음에 신노엽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진듯이 해주시고 아휴 진짜 월샷 받으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